네, 환불함은 각자의 다양한 매력을 갖고 오늘 한화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 소감,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 사례들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따뜻한 자리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회어로 이번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겨울, 좋국한 겨울,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조금이란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까지 촬영을 하다가 아침에 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첫 눈을 맞으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춥더라고요.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런 인사를 통해서 그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한 번 관심을 받으실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고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수입니다. 좋은 인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본행으로 환한 겨울을 마주하시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웨어로 반드시 보낸 동행입니다. 정말 이렇게 따뜻한 또 풍요한 서울을 만드는 특히 동행사에 참여하실 때는 정말 기분이 좋고요. 이번 행사는 주변에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온웨어를 입고 있는데 저는 따뜻합니다. 네, 온웨어로 인해서 이런 추운 동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보 모델분들, 우리 택배 모델분들 함께하고 계속해서 카메라의 환한 미소 조금 더 길게 보여주시고요. 아, 좀 비교대도 얹을 수 없어요. 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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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which we appreciate.